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마지막 방송 한번 시작할까요 일찍 하고 여러분도 시시 하죠 일찍 주무시고 편히 주무세요 요즘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몸이 나릇나릇하네요 각기병 걸린 닭처럼 몸이 나릇나릇하니 피로가 좀 약간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몸이 좀 안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찍 자는 습관을 좀 길들여야 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휴장이었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미국의 휴장 이어 가지고 상당히 재미 없었고 코스피는 뭔가 좀 방향을 이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포합세로 마감을 했고 2720 선을 유지를 했는데 전날 미국의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어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4포인트 내려서 2722.85 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전날보다 0.27% 하락을 해서 2715.52 에 개장을 했죠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미들은 1454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445억 기간 1114억 정도 사들였죠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가 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뭔가 엇갈리는 흐름이에요 엇갈린 흐름 삼성과 헤닉스 0.5% 상승했고 셀트리온, KB금융 0.7, 1.05% 올랐습니다 반면에 LG엔솔 1.2% 빠지고 포스콜딩스 1.4% 빠지고 이밖에 삼바, 네이버, 현대차 좀 빠졌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날 대비 3.02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코스피는 좀 올랐죠 그래도 851.01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개인들이 988억 외국인들이 57억 정도 순맷을 했는데 기간에 들이 좀 팔았어요 한 987억 정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위 10개 종목 콘조세를 보였는데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더라고요 HLB 15% 넘게 상승했고 그 사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좀 많이 빠집니다 알테오젠도 좀 하락했고 엔캠, 리노공업 내렸습니다 반면에 HPSP, 클래시스, 셀트리온 잭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서 좀 아쉬웠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하다 보니까 두 회사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닥에서 SM은 전장보다 5.3%나 내렸습니다 9만 700원 장을 마쳤고 그 여파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도 1.7%를 내렸네요 20만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브는 이날 장 개시 전에 투자자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SM 주식 75만 5522주를 장 개시 전에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틸 방식으로 매도한다 공시합니다 금액으로는 683억 정도 되는 거와요 하이브 자기 자본의 2.2% 수준이고 매도 후에 하이브의 SM 지분율은 14.8%에서 9.38%로 줄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카카오하고 SM 인수자를 버리다 보니까 버리면서 이스만 창업자로부터 지분 14.8% 그리고 공개 매수로 0.98%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그 이외에 카카오로 전세가 기울다 보니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응해서 보유 지분을 8.81%로 낮췄으나 이스만 그 창업자가 올해 초에 푸드옵션이죠 이 푸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이 다시 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이브 주가가 조금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토종 AI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토종 AI 반도체 국내 AI 반도체 팸리스 스타트업들의 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네요 스타트업 몸값이 오르고 있다 이 상장을 예고하는 리벨리온, 퓨리오사 AI는 유니콘 등극을 눈앞에 뒀다고 하네요 이 사피온 등 동종업계 스타트업에서도 수천억 정도 규모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금리의 국내 투자시장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뭔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는데 거의 무풍지래 무풍지래 이 투자일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일각에서도 우려감도 크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적자 기업인데다가 본격적인 칩 양산 경험도 부족한 탓이죠 기업 공개 후에 실적 악화에 시달린 제2의 파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들 업체의 초기 투자를 주도한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과열 양상을 경계하는 거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리벨리온은 최근에 국내 주요 증권사에 입찰 제한 요청서죠 RFP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성부하고 주관사 선정이 나서요 앞서서 필요사 AI는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서 증권을 공동주관사로 NH 투자 증권을 선정한 바 있는데 외부 투자 유치가 이어지는 만큼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셈이라고 합니다 리벨리온은 올해 초에 1650억 정도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했고 2022년 6월 시리즈 A 당시 3,820억 수준이던 리벨리온 기업가치가 시리즈 B를 거치면서 8,800억 정도로 2배 이상 뛰었죠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마친 필요요사 AI 기업가치는 6,8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사피오는 시리즈 A 단계에서 5,000억 정도 몸값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뭐 좋은 일들이 이어져야겠죠 이어져야 합니다 하여튼 여름 보니까 영국은 0.2% 정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프랑스도 현재 0.5% 정도 시원하게 빠지고 있고 독일도 오르가더니 훅 빠지네요 보니까 0.01% 정도 현재 강부업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좋았는데 과연 어떨까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계속 이어서 또 시원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환율은 1,359.5원 오늘 좀 낮에 많이 빠지던데 달러 일본은 156.73엔 유가는 77.22달러입니다 일본의 하나는 866.67원 유로와는 1,478.86원 중국의 하나는 187.18원입니다 희발류는 1,678.28원 국제금값 2,334.5달러 국내는 10만 2,472.72원입니다 금값이 좀 빠졌네요 10년물 국제금리는 4.467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선물은 지금 그러니까 다운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S&P는 현재 강법으로 가고 있고 지금 나스닥이 현재 서폭 좀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러셀도 현재 서폭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좀 빠지고 있네요 그동안 다우가 잘 가더니 요즘 다우가 약간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도 조금씩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올라갈 듯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웨인드 다시 들어옵니다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내일 한 7만 8천원 정도를 뚫고 한 7만 9천원까지 가보지 않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웨인드들도 팔다 팔다 지쳐서 다시 살 겁니다 사면 또 고공행진 하겠죠 우선주도 6만 3천 100원까지 올라왔죠 오늘 6만 3천 700까지 갈 수 있는데 내일도 6만 3천 500원에서 6만 4천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어요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 웃고 FI